시점의 문제지. 무조건 된다. 근데 그 시점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진 않다. 올해가 안 되면 내년,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에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 된다라는 근거는 오늘은 본청동의 현인 봉현이 형님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현이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옹달님. 오랜만입니다. 아, 예. 급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핫하죠, 비트코인 때문에. 아, 맞아요. 다름이 아니라 비트코인 때문에 연락을 급하게 드렸는데요. 제가 봉현이 형님 인터뷰를 한 거를 찾아봤어요. 과거에 운달책방에서 언제 했나. 그때가 2022년 초였어요. 아, 2022년 초요? 네, 한 3, 4월인 것 같아요. 지금 날짜가 4월 거 제가 영상을 확인은 했거든요. 네, 네, 네. 이 전에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거의 이제 1년 6개월이 벌써 지난 거예요. 아, 지금 시간 빠르네요. 와, 비트코인 가격이 정거점을 넘었어요. 네, 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봉현이 형님 말씀 듣고 비트코인 또 계속 사먹기 시작하고 떨어져서 사고 막 저도 이제 많이 또 모았고 꽤 많이 모았고 아,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영향을 또 많이 미친 분이라 아, 네, 네. 아, 네, 네. 돌파했을 때 봉현이 형님을 꼭 인터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은 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아, 네, 뭐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이 뭐 지금 거의 한 2주 만에, 1주 만에 뭐 거의 뭐 30% 이상 지금 올라간 상태인데 네. 지금 가장 주요한 원인은 뭐 금융시장 규모가 가장 큰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임박했다는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이제 블랙락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계속 신청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등록됐다는 소식이 일단 1차적으로 뭐 트위터 이런데 전해졌고 지금 IBTC라고 해서 티커명까지 공개가 된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시장에서는 이제 승인의 조짐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오. 원래 근데 이제 미국 ETF 상장의 그 핵심이 뭐 사실 증권거래소랑 뭐 증권거래위원회 우리 SEC라고 부르는 거기 심사가 핵심이긴 한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티커를 등록하고 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하는 거는 이제 그 ETF를 승인하기 위한 어떤 절차 중에 하나라서 뭐 이게 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한 달 안에 일주일 안에 뭐 ETF가 승인이 된다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어쨌든 여전히 뭐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 자체가 승인이 확실하다거나 아니면 임박했다라는 어떤 신호로 사람들이 좀 해석을 해가지고 아마 지금 비트코인이 그렇게 급하게 좀 반등을 한 것이 아닌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그 승인 절차에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막바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필수적인 과정 중에 하나고 이제 그걸 통과해야지만 이제 최종 승인이 되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좀 이 정도면 진짜 이제 승인 확실한 거 아니냐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짜 출시가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긴 하나 보네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자산운용사에서 ETF를 론칭하고 이제 자금을 모으면 그 모은 자금을 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현물 비트코인을 반드시 사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뭐 별다른 수요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신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가격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다른 또 이슈가 있었을까요? 뭐 그거 말고는 사실 뭐 약간 좀 약간 마이너한 이슈이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뭐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뭐 금리가 뭐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 보면 대충 10월에서 연말 이때 사실 좀 약간 투심이 항상 좋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에 이렇게 조금 상승을 이끈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막바지라고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뭐 그래도 뭐 거의 통과되었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걸까요? 아 뭐 당연히 뭐 미래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 올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수많은 예측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대부분이 올해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진짜 그런 어떤 의사결정 당사자가 아니면 뭐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그 정황상 사실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이렇게 ETF를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러쉬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대중들이나 기업들의 실제 수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수요가 없는데 자산운용사가 없는 수요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가 안 되면 내년,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에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 된다라는 근거는 사실 이미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유럽이나 남미, 호주 이런 데서는 이미 현물 ETF가 상장이 됐고 이건 사실 늦으면 늦을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기기만 할 뿐 얻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점의 문제지 무조건 된다. 근데 그 시점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자산운용사들이 너도 나도 앞다퉈서 이 현물 ETF를 승인 요청을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승인이 되지 않을까 시점은 맞출 수 없으니까 그 시점이 올 때까지 좀 꾸준히 사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승인 시점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된다 할지라도 모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모으는 거고 네. 그러면은 앞으로 승인은 언젠가 된다라고 치고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뭐 가격으로는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뭐 사실 이게 아무래도 목표 기간 설정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우선 제가 좀 그전에도 사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금 시가총액이 어떤 귀금속 수요나 반도체 수요 이런 거 제외하고는 뭐 대략 1경 정도 되고 뭐 이 금액이 대충 뭐 애플의 시총이 한 3, 4배 정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대략 800조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금 시가총액의 어떤 한 8% 정도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오기까지가 15년이 걸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금과 같은 가치 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머지 시가총액을 따라잡는 데는 저는 한 10년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의 시가총액을 차지하는데 8% 차지하는데 15년이 걸렸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초연결된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 파파고 같은 번역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번역돼가지고 확산이 되면 빠르게 확산이 되면 금이 하고 있는 그 전통적인 가치 저장의 역할을 따라잡는데 저는 1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고 물론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것보다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을 그런 여지도 있지만 무난하게 한 10년 정도면 금의 시가총액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바람과 전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00조가 1경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대략 한 13, 4배? 네, 13, 4배 최소 그 정도는 이제 화폐 가치 하락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땐 그런데 보통 10년에 선진국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뭐 한 연 단위로 한 6, 7% 발생한다라고 보면 CPI 말고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인플레이션이 그 정도라고 보면은 뭐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15, 15배, 20배 정도까지는 10년 안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억이 넘는 거 1비트코인이 5억이 넘는 거네요. 5억 이상 가겠죠. 네, 네. 원화 기준으로 뭐 그때 환율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방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또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저도 이제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지금 덜 모았다고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하냐고 아, 그쵸, 그쵸. 막 질문을 던지는데 아,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냐고 막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지금 아마 가격이 한 4,600만 원 정도 되나요? 지금 한 4,700? 맞아요. 4,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어떤 좋은 자산을 사는데 저는 타이밍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원래 보통은 이제 몸을 사리는 게 맞는데 저는 비트코인은 지금 바로 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현물 ETF라는 그 확실한 호재가 이제 승인 예정되어 있고 그게 확정이 되면 이제 바로 기관들이 현물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적극적인 증세 환경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각국 정부의 역할이 조금씩 커지면서 정부가 개인의 어떤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는 움직임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본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그전에는 이제 자신들의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해서 뭐 부동산을 모으고 주식을 모았는데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에 대한 보유세들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자산을 팔았을 때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도 있고 뭐 증여 상속세 같은 부분들 뭐 이게 탈세를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의 넥스트 스텝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그 돈이 많은 자본가들의 움직임이 그 자본이 들어올 여지가 많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제 주변에 실제로 지금 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주식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 비트코인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일들이 좀 제가 많이 겪었어요. 이건 뭐 인간지표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성급한 일반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아는 걸로도 조금 유명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실제 물어보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고요. 지금 미국 채권금리 5% 넘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추후에 지금보다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이 정도 비트코인의 가격을 유지한다는 게 나중에 정말 나중에 먼 미래에 다시 유동성이 좀 확장이 되고 또 금리 인하가 오면 그때는 또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몇 년 보고 모아간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고 지금은 좀 매수를 미루기보다는 그냥 지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윤이 형님하고 2022년 4월에 촬영을 했는데 1년 6개월 전이죠. 이때도 비트코인 상당수를 갖고 계셨는데 이때부터 지금 거의 1년 6개월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동안 기간 동안 힘들진 않으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요? 진짜 이게 아무리 제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고 또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건 또 다르잖아요. 실제 하락장을 맞는 거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더 공부를 해보고 이게 도대체 왜 어떻게 가치가 있는지 한 번 더 저도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 자산이 우량하다는 거에 대한 믿음을 오히려 키울 수 있었고 뭐 이렇게 너무 힘들었다는 건 약간 반 농담이고 실제 저는 유의미한 많은 수량을 또 그 기간 동안에 좀 모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돌아보니까 네, 네, 네. 지금 돌아보니까 그 하락장이 오히려 제가 비트코인을 더 많이 모으는데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격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한다는 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닌데요, 진짜.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게 아무리 확신이 있고 이미 내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해도 아, 그거 쉽지 않은데 그래도 1년 6개월 이렇게 버티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네. 이제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호재들이 정해진 호재들이 있고 또 반감기 같은... 확정된 미래. 확정된 미래가 있으니까 네. 굳이 뭐 많이 재지 마시고 적절하게 하시다가 그냥 사시면 좋겠다. 네, 아예 뭐 비트코인이 없는 분이라면 진짜 바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한 번에 몰빵하라는 뜻은 아니고 네, 충분히 공부하시되 일단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또 혹자는 이런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4,600, 5,000 이렇게 가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같은 코인인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제 다른 쪽을 보시는 거죠, 알트투자. 네. 그래서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점에서. 뭐 저는 사실 모든 알트코인 프로젝트를 다 알지도 못하고 그 뭐 모든 알트코인은 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뭐 알트마다 각 내러티브가 있겠지만 지금 사실 비트코인보다 확실한 게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확실한 게 있고 그 확실한 거에 확정된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굳이 그걸 짐작해서 다른 걸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더 좋은 자산이 있고 펼쳐진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걸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추후에 이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면 그때 알트코인은 옵션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초보자 분들한테는 시가총액이 높은 것부터 아래로 투자하라고 조언을 드리거든요. 암호화폐 시장도 똑같다고 봅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것부터 아래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아래부터 위로 가는 거는 아마 그 올라가기 전에 아마 자산이 다 깎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 제가 속해 있는 카톡방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어떤 코인을 사셨는데 그 코인이 한 3개월 만에 번 수익 그거를 그 비트코인이 한 1년에 걸쳐서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압도했다고 아 이겼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답인 것 같다고 아 비트코인 답인 것 같다고 네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좀 길게만 보면은 네 비트코인이 더 만족스러웠다고 이런 얘기셨던 것 같아요.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물론 더 나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자산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조금 변동성이 적더라도 우직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보면은 더 이게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길게 보면 결과가 저도 개인적으로 1년 6개월 전에 그 봉윤 형님 만나고 나서 계속 분할매수 하면서 아 이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이 비트코인 자체도 아 이해가 어렵죠. 근데 사실 압도코인은 더 힘들잖아요. 변동성도 더 크고 변동성도 크고 정보도 너무 제한적이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알트보다는 좀 비트코인 저도 뭐 네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거의 99% 정도 암호화폐 중에서는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트코인을 먼저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9% 네 그 또 이런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을 그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네.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 뭐 그게 채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요즘 뭐 미디어에 많이 나오는 거는 그 마이크로 스텔티지 네. 아 뭐 토스웨어나 코인베이스 같은 네 네 네 네 네 그런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건 어떠냐 실제로 보니까 이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MSTR도 비트코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이상도 올랐고 코인베이스도 아마 변동성은 좀 있지만 비트코인 오른 만큼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저 웅다님이랑도 얘기 나눴던 건데 미국 주식이잖아요 결국엔 코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 만약에 팔아서 공제받는 거 빼고 양도 차익 22% 내면 사실 비트코인 오르는 거랑 제가 봤을 땐 거의 유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세금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냥 어떤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거래소에 두고서 둬가지고 양도 차익을 내는 게 아니라 개인 지갑으로 빼가지고 내가 정말 주권을 가지고 보관한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물론 수익률만을 봤을 때 그런 대체 투자를 하는 것들이 나쁘다고는 절대 생각하진 않지만 세금까지 생각해보면 사실 수익률도 차이가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매수하시는 게 매수해가지고 가능하시다면 개인 지갑으로 옮겨가지고 한번 보관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현이 형님은 비트코인을 언제 파실 거예요? 일단 단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정말 나중에 제가 돈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뭔가 저는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항상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떨어지니까 항상 자산으로 더 좋은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아마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자산이라고 판단되는 게 나오면 팔거나 아니면 정말 제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가족에 누가 아파가지고 돈이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면 굳이 그걸 팔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정 통화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